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종이로 된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예전에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요리를 배웠는데 요즘에는 남녀노소가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나 가르침을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지침을 주된 영적인 지침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다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정보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접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적 가르침,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권고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지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일서 수신자들이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인지 이거나 어떤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비롯돼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헬러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금속의 순도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속을 얘기할 때 금 같은 경우 얘기할 때 14K, 24K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도를 이야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기 전에 엄격하게 성경과 비교해서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바오론 디모델 전세에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단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이단이라면 이단인 줄 알고 자기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이 과연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른 기준을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면 이단이 뭔지 몰라요 이단의 가르침이 접근의 오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교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가르치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회중들의 분별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냥 말랑말랑 감동이 되는 듣기 좋은 가르침을 해서 회중을 모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분별인가 바른 기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가 분별력을 키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어제와 오늘이 다를 법 없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내 자신의 분별력을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근본 교리를 그리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반이 있습니다 무슨 반입니까? 디모데의 성경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침례를 받은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다른 지역교에서 섬기다가 오신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이 반에서 공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이 있는 공부반이 있어요 에스라 사경회라고 좀 더 수준이 있는 공부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신학교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닌 조금 더 심화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육이 잘 돼 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난 자체에 보일 것 없다는 그런 말이 우리가 유념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요 교회 생활 한 10년 정도 하시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들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이 아주 짜임새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공략해 들어오면요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수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무리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동물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동물을 공격합니다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제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이 야수의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듯이 사탄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노출되게 됩니다 양무리인 교회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아 나는 잘 양무리인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배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것이 양무리에 있는 것일까요? 교제권에 있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건 기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서로 삶의 방식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그럴싸한 새로운 가르침을 접하시게 되면 교회의 교사들과 성경 교사들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새롭고 신기하니까 계속 빠져들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이소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라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가르침의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믿었다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은 요한의 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뭘 얘기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정말 사랑을 잘 실천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참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검증의 기준이 필요하다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검증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인격적이고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하는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있거나 또는 기독교 이단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참 사람들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 그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이단이 뭐겠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해 보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시를 보이는 그런 사람의 행동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기준 그의 사상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한 당시에 수신자들 요한일서의 수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참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는 사람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런 말이 저런 들리는데 사람이 실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사상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영지주의 개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에서는, 그들의 체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셨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크스라고 하는 단말 써있는데 이거는 정말 리얼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고결한 몸,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몸뚱아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믿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됐을까?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육체를 가질 수 있을까?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의 얘기잖아요 약간 반대의 얘기죠 그래, 육체로 오신 거 맞아 근데, 그리고 굉장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다 인정하는 것이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압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육신의 교리를 거부한다면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죄하고 무한한 생명이 지불되어야만 온 인류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생명이십니다 그 가치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되신 것, 사람 되심에 어떤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짜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짜 성령 체험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 가르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럴싸한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 가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신령해 보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 특히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모든 이론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체험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비체험을 합니다 종교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그런 프로세스를 거부하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어떤 신비적 체험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장할 수가 있고 많은 모조품을 통해서 그것이 진품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짜를 믿어서 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검증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그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기념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따라다리면서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영적 체험의 실체에 대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젯밤에 내가 먹은 음식까지 맞추는 사람을 만나시면 예언자가 나타났나 보다 내가 배아리를 해서 병원을 10년을 다녔는데 못 고쳤는데 손 한번 얹어서 안수 딱 하니까 배아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이 사람 가운데 발생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바로 그냥 높죽! 그럴 개연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날 그것을 분별해 보셔야죠 사탄마귀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원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역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여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적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교훈이 우리라고 표현된,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사도들입니다 사도적 교훈이 성문화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참신자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 받았을 때 누구를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실제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새 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감각이 생겨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명백히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단은 새로운 방식을 아주 교활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령에 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되고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놔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까지 이 땅에 남아있던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사도들의 글들이 이렇게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지역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고 지역 교회에서 지역 교회로 보낸 어떤 서신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보금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는요 그런 어떤 문서화된 글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씩 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글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성문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39권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보금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인류 구석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게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새로운 게시가 증언이 됐는데 바로 이런 새로운 게시가 기록되게 됐는데 그것을 수집 정리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소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날의 27권에 해당하는 이런 새로운 게시의 문서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총량 그리고 각 어떤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합해 보면, 종합해 보면 오늘날의 27권의 신약성경과 같은 이런 책들을, 문서들을 하나님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해할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다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게시라고 인정될 만한 문서들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감된 말씀이냐, 새로운 게시냐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입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성경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1세기 사도들의 시대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새롭게 뭔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활동할 시대에 그들에 의해서 또는 그들과 동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바로 요한 이런 분들이 사도잖아요 마태 이런 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직접 사사받은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닌데 사도들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마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혼니브를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 체포된 장면에 그걸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마가가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도들의 동역자가 있어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다른 사도들도 직접 만나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특별한 사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담해색 도상에서, 담해색을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났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준하는 동역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는데 신약성경의 문서들이 제시하는 교리와 윤리가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로마서와 야구부서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원인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부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신약성경은 최초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게시로 인정한 문서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받은 성령공동체인 교회들이 최초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교역사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2000년에 놓은 교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정통파 교회들이 이단이 아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게시의 말씀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용된 신약성경이 보존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가르침을 평가할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정리해놓은 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리한 어떤 회의 기록이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마귀는 그리고 마귀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기 부정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주 애매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포함하고 있어? 그러는 것 같네 여기 마귀의 한 말도 있으니까 마귀가 한 말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인용하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인용하잖아요 또는 더합니다 성경이에요 뭔가 자꾸 더해요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석하고 살아요 우리 의사소통하잖아요 상담원이 하는 말 어떤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있구나 아 이 저자가 이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해석입니다 이 건전한 해석의 원칙이 없으면요 제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서 왔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석의 원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해석의 원칙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자나 저자 말한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라고 무얼 의도했느냐라고 두 번째는 그 글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수신자가 있잖아요 수신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꾸 내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그때 그 수신자들 있잖아요 그 수신자들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나 말 속에 뭔가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자들이 소유할 수 없었던 어떤 정보를 성경 본문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자꾸 성경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모세 오경을 쓴 모세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모세가 어떤 과한문명이 발달된 21세기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특별한 정보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또는 한 구절이나 어떤 한 단어를 선택해서 발췌해서 어떤 의미를 주장하거나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 단어 그거 가지고 뭔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뭘 기록해 두셨는가 뭘 보여주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마귀는 거짓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어떤 종교심을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를 확인하고 그 교리가 내 삶 가운데서 실제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게시의 기록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 가야 됩니다 저는 30년째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해석의 바른 원칙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봐선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게시의 기록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저희 손에 저희 언어로 번역해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저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단의 괴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